메모리즈 플레이넛 마트 아무랬다 아픈데요 왜 forget about it 정우야 가져왔어? 내가 가져왔어 ㅋㅋ 안 보이는데요 나? 뭐야 대박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예요 내장은 안 보인 거야? 무슨 손님 없으신 분? 의미가 오는 영환 원 달러 코인이 필요하다는데요 뭐라구... 아악 나중에 아이당 제작용 이 시간! 책 살 수 있겠다 이거 와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. 태형이한테 더 주면 되죠.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만 원만 주시면 안 되네.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만 원만 주시면 안 되네. 만 원만 주시면 안 되네. 감사합니다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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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가 너무 미안해. 사람아 저저라. 진짜. 2만 원. 그래. 그럼 세 개로 나누면 되겠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잘 받겠습니다. 아 네. 아 그거 죄송합니다. 뭔데 뭔데. 뭔데 뭔데 뭔데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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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뭔데 뭔데 뭔데. 뭔데 뭔데. 뭔데 뭔데. 뭔데 뭔데 뭔데. 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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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에. 뭐 그래. 해외 계고 다닐 수 있는지. 누가. 우와. 우와. 우와 진짜. 우와. 그냥 끌어먹는 데는 거 아니야. 아니 왜 비쩍잖아 끓여먹기 쩔어요 라면 3분 끓인 것도 비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로 끓이는 게 제가 끓인 거보다 맛있을 거 같아요 야 나 좋아 3. 태중 점검 태중 점검에서 우승한 유언은 140만원 산다 1. 3만원? 어? 뭐요? 어? 시부트 카드네 아 내가 일곱 장을 담은 거에요? 20만원 짜리 일곱 개는 구나 야 잠깐만 내가 돈 돌려줘 아 돈 아 맞아 맞아 형도이지 석취가 13,000원 아 이걸 왜 주머니에 넣어요? 아 형님 주머니 닦아 먹으려고 그랬어 아 형성파다 진짜 아 형제 제작비를 쓸라고 닦아 먹으려고 그랬어 야 밥먹고 나서 두 눈이 생겨야 돼 종이 있네? 종이 있네? 나 쪘는데? 제작채 응 아 그리고 우리가 저 실례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건 없지 곱창볶음 하나랑요 물 냉면 하나랑 밥 세 개 김기밥 세 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곱창볶음 아 저기 저희가 조금 가난해서 그런데 여기 저희가 조금 가난해서 그런데 곱창볶음 양 조금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형 감사합니다 형 형 형 형 야 근데 되게 구비가 잘 되어있네 그러게 뭐 핸드워치 뭐 다육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다육이 있어 물 수단은 뭐야? 야 이게 뭐냐? 이거 내 생각엔 칫솔인 거 같은데? 이게 칫솔이야? 이게 칫솔이라고? 누구야? 면도 아 저 면도 아 저 면도 아 저 면도 아 저 면도 면도 어떻게 해요? 이걸로 면도 어떻게 해요? 아 칫솔인 줄 알았어요 야 여기 호환에 칫솔인 줄 알았어요 야 여기 호환에 야 거품기까지 있어 야 나도 없는 걸 가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나도 없는 걸 가치고 있구나 너희들은 오늘 오늘 속 파란색이에요? 오십이 지금 잠깐 파란색깔이 모였는데 저 오늘 속 파란색 이예? 편의점 가서 아 편의점 가서 아 이게.. 거의 못했습니다. 아.. 어.. 되게 블루블루하고 강렬하다, 너 오늘? 여러분.. 피어니저 밴드 짱 싼. 여러분도 잘 못 하세요. 마지막으로 갑상 místing 이렇게 한번 가보자. 오! 야 진짜! 대박이다. 진짜. 대박이다. 진짜로. 진짜. 박스도. 까봐. 까봐. 우와. 대박이야. 진짜. 오! 나. 대박이야. 그럼 나도 웃겼지. 야 진짜야? 와! 진짜 부럽다. 제가 쓰던 게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이거를 내가 챙기고 치약도 바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스프레이도 바로 바꿔치기 하고 내 거를. 내 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. 잘해라. 내 거를 여기다가 그냥. 이것도 있고. 재질해. 신난다. 이러한 곡. 우리 노래 뭐 하지? 이거 노래에 이제 잘 살게. 우리 노래에 여기서 살게. 야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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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아.. 나 이거.. 아.. 나 이거.. 또 그러는 거야, 이런 거? 정말.. 들어봐! 야, 이거 카메라에다. 아이, 걸렸네. 야, 그럼 왜 챙겨와? 애들 40일 정해야 되는데! 아, 애들 40일 써봐. 맞추리 거라고, 야. 너 그러지 마. 장난! 장난 장난! 스텝 찬스! 주스도 사주세요. 주스도 사주세요. 주스도 사주세요. 주스도 좀 사주세요. 아, 아, 불가. 왜 구리 가야 되냐? 좋지 마, 아, 아, 아.. 아, 아, 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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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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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정신이 싹ám! 자, 끔! 할 수 있는 거죠? 10초 날로 저기 뛰어갔다고 하면 5명번! 야 근데 우리 첫 표 없잖아 우리 첫 표 없잖아 우리 첫 표 없잖아 Sir Is this a ferry for Malta? So we're clear? We have no money now but we got our friends here We didn't know here, here is the ferry lane Pardon?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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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d you ask me if you need a bag? You don't need a bag? You don't need a bag? Thank you Do you need a bag? Let's try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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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ce I'm not going to eat He didn't want us to buy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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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buy it Oh, that's true It's not a cafe No , it's not a cafe It's not a cafe Why do we get food Oh... It's not a fake 아 진짜 어렵네 내 점 빼서 사진의 입장은 뭐예요? 이거 미러고도 같은 거 아니야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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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챙겨주세요 뭐가 나와요? 안 돼 안 돼 카메라 가실 사람 카메라 가실 사람 카메라 가실 사람 2도 2도 원래 2도는 뭐예요 근데? 2도를 받는 거 아니겠네요 설마 2발받으면 흥미하죠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군 와..와이 몽구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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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라 아 아 아 두껍네 생각보다 아 그걸로 우리 기념 반전 그걸로 우리 기념 반전 하시면 안됩니다 아 너 이거 너 이거 실반전 아 우리 의정반전 한 번에 할 때 됐다 이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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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너 사줘 가면 진산 사주기 위치 버스 안 넘친 거 발달이 뽁 발달이 뽁 발달이 뽁 아 무기 무기지 지지지 아 빨리 갖고 오세요 익스큐지 미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김 서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